유투브 덕자형들 오늘도 날씨가 무조건 춥구만 이제 퇴근하는 시간인데 차가 빠져보라갖고 그래도 배는 안닿구만 비키십쇼 퇴근할 시간에 차가 빠져봤어 아따 참 멋있다 이거 아 기사님 이거 쓸뜻이셨습니까? 저 빠지실랍니까? 방향을 막 가내겠지 자 오라오라 갑시다 바꾸어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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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기사님 좀만 더 좀더 아휴 멈춰 멈춰 기사님 멈춰 아휴 멈춰 됐으 됐습니까? 아휴 멈춰 아휴 멈춰 아휴 멈춰 아아 야 아휴 멈춰 누워 나 불러? 에? 아 좀 더 땡기라고요? 아휴 멈춰 봐봐 잘 못됐어 핸들을 팍 돌려 옆으로 돌려줘야겠는데? 왜 이렇게 뜯어지네 뒤에 걸려 자자 멈춰 멈춰 잠깐만 멈춰 아 무서워 됐어? 이거 뭐야 말을 해주시죠 궁금해 아 후미등 부샤져 벌써 창문 들어와보네 유리 나 옛날에 이거 한번 깨먹은 적 있는데 진짜 건물은 다 올라오고 유리 끼고 있는데 간을 대메우기도 해야되고 감도 묻어야되고 아빠가 다가 없어 저거 못 쉬다냐 저거 아 아따 저거 저건 어디제품이대 다시 다 파이 매너를 다시 파러가야되나? 시간이 남았네 내가 약간 부비트립을 만들어놔 뭐 빠져나? 다시 부비트립을 만들어놔까 누구 빠져나? 다 가야 다시 아 아니 다 다 내가 여기 어떻게 아니 오늘 맞아 이거 칸타 칸타타 이거 이것도 뭐지 출출물 뭐시기 했는데 와 나 상아 먹었다니까 이거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진짜 언니 신맛 나는 거야 난 내 혓바닥이 이상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어보라 했는데 쉬었대 그래갖고 우리 주인님이 또 고맙게도 바꿔주러 갔는데 추출물 땜에 한 번씩 이렇게 상한 게 있다고 큰일 날 뻔했어 쟤이 내가 빼줬으니까 많은 거 안 바라고 에? 아예 아씨 오늘 손주처럼 해버려 고맙다고 담배값 넣으려고 낼랬는데 아무튼 와 암마 오늘 이제 오장육밥 오장육밥 했어 아이웨이 driver 아이웨 ici jor 손 씻어버려 den